미국장에서 불어온 빅테크 훈풍에 국내 시장도 반도체, 특히 온디바이스 테마를 중심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이슈 속에서 중심 잡아갈 전략, 원앤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역시 AMD가 엔비디아의 독주에 대항할 AI 칩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국내 시장까지 열광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제주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결국 우리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한 하락 원인은 중국의 수출 규제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지금은 경쟁 상대들이 늘어나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AI 칩에 대한 독가점, 현재는 보면 90% 이상을 AI 칩에 대한 부분을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가는 미리 선반영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국내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팸리스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제주 반도체를 비롯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팸리스 기업입니다. 이 팸리스라는 게 설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런 기조 효과, 반도체 협황에 대한 기조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제주 반도체가 오늘 급등하는 양상들도 함께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11월 22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까지 약 두 배 이상 또 종목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 한 가지가 또 M&A 이슈가 함께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노출되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재료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봐야 되는 것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한국의 ARM이라고 해서 칩리스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팸리스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칩리스에 대한 단계도 좀 더 확장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또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에 대한 상승 의미를 둘 수 있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칩의 회사들도 함께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팸리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면서 동조하고 있는 그리고 텔레칩스라든지 넥스트 칩 또는 칩세 미디어도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우리가 이 팸리스 관련된 부분을 디자인 허우스와 함께 엮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큰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대장수로 꼽히는 제주 반도체. 최근 온디바이스가 조금 주춤할 때도 제주 반도체는 좀 굳건하게 나타난 주가가 좀 보였는데 M&A라는 그런 숨겨진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전공정 장비 조절도 강하다고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상당히 아파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림 그리는 과정으로 우리가 예시를 들어드릴 수 있는데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를 먼저 사야 되잖아요. 그 도화지를 사는 과정이 칩리스입니다.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대신에 거기에 대한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필로 스케치를 하게 되는데 이 스케치를 하는 작업을 우리가 팸리스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색칠을 해야 되는데 그 색칠을 하는 것을 전공정 장비들이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공정은 뭐냐면 후공정은 수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비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후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색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스케치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색칠이겠죠. 먼저 스케치를 먼저 잘해야지만 색칠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스케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팸리스 기업들이 현재 재평가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색칠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공정 장비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정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현재 오르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국산화율이 높은 공정에 대한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국산화율이 높은 공정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식각 공정이나 세정 공정이라든지 박막 또는 증착 이런 언릴링 관련된 과정들을 우리가 전공정에서 국산화율이 높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STI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가 2022년도에 삼성전자 협력사로 다시 한 번 더 지정이 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공정 단계에 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또 오늘 봐야 되는 기업이 K-CTEC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K-CTEC이 10월 13일에 말씀드렸는데 이 기업도 보면 삼성전자하고 올해 현재 협력사로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 언일링 장비에 대한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SKI닉스의 DI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DIT가 저희가 방송에 말씀드리고 100% 이상 올라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한 HBM의 이슈가 저는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이 DIT 다시 한 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AS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요. 중국의 요소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료 원료죠. 인산인 암모늄 수출도 통제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한식용 농식품부가요. 이 소재가 내년 5월까지 재고가 비축돼 있어서 영향력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이후로 윗고리를 좀 길게 단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테마가 강하다 보니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인산인 암모늄이라는 것이 요소의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소라는 것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차량용 요소가 있고 하나는 이제 농업용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감에 오늘 급등 양산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 건물정액과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윗고리가 길게 달렸다는 거고 또는 변동포에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소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의 연속성은 결국 부족해지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 상승을 할 수 있지만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봤던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STO와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대응만이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보고 오늘 조비나 효성 O&B, 남해화학 같은 기업들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결국에 농업 비료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이 보이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요소에 대한 대체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암모니아거든요. 그럼 암모니아에 대한 부분 자체 연구개발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대응주권 안에서는 롯데정밀화학 같은 기업들이 현재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한눈에 정리하는 관련주는요. 반도체 소재 관련주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 소재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동그란 판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웨이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애국가 나올 때 많이 나오는 동그란 판을 웨이퍼라고 하는데 그 웨이퍼를 제조하는,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 용어를 헷갈리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흔히 반도체 8대 공정이랑 6대 공정까지는 우리가 이 전공정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 나오는 2대 공정이 후공정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 관련된 기업에 대한 들어가는 소재들이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있다는 거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후공정, 우리가 흔히 테스트 및 패키징을 할 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쓸 수 있는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여기 밑에 보면 PMT라는 회사는 과거에 마이크로프렌드가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님이 네덜란드 ASM의 슈퍼을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EUV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샤프심이 0.1mm라면 그게 0.01mm입니다. 그만큼 똑같은 그림 안에서 엄청 세밀하게 나노에 나노에 나노 공정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관련될 수 있는 기업이 FST이기 때문에 FST를 말씀드리겠고 EUV용 펠리클에 대한 국산화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펠리클이라는 것은 보호막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협력사에 대한 기조 효과가 나타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재평가를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제 목표가는 2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FST입니다. 고맙습니다.